유튜브의 조회수가 폭발함에 따라 전세계의 배층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크롬 엔터테인먼트의 소속사이며 2013 엔넷 아시아 뮤직 어워드 앉아주세요. 2013 제5회 멜론 뮤직 어워드 앉으세요. 앉으세요. 2013 제1대 육군 홍보 위원으로 위축을 받았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안녕. 수상하신 프리오판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셨습니다. 수상하셨습니다. 안 보여주세요. 앉으셔야 돼요. 뒤 사람들. 자 올리태까지 한번 보세요. 숨겨요. 다음은 2013년